벨로스터 신형의 N시리즈 전범버 세트가 이렇게 묵은이 나오게 돼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검정색이구요 도색 따로 할 필요 없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모든게 갖춰진 풀셋이며 지금 그릴류 밑에 그 악세사리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범퍼는 기존에 달려 있었던 범퍼를 그대로 탈착을 하고 다른 범퍼로 교체를 해서 빼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문제가 있어서 빼놓은게 절대 아니며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신차 출고 후 얼마 안되서 반발을 탈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먼지가 좀 묻어 있어서 때깔이 좀 안나지만 세차를 하고 난 뒤에 보시면 아주 깨끗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에다 보면 이런식으로 악세사리가 다 들어가는데 브라게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런게 파손이 많이 되죠 하지만 영상에 보시듯 파손 없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보실께요 마찬가지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피스류가 모두 조립이 되어 따로 손보실 필요없이 바로 장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검정색 차량이 하시면 좋겠죠 그래야 도색 따로 필요없이 바로 장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검정색 차량 이번 기회에 밸런스터 N으로 교환을 하고 싶은 분 빨리 연락 주셔서 또 다른 퍼포먼스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r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